렛츠고, 렛츠고 시작했어요 오케이, 500일이니까 같이 많이 오랜만에만 들을까요? 했어, 했어, 했어 내가 쟤이한테 했다 오케이, 한자만 번 인사 드리죠 원투, 거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00일 벌써 500일 저 거꾸로 돌리면 5일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500일일 저번에 저희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했을 때가 1주년, 1주년, 그때 365일이니까 그때 후로 또 100일 넘게 지났네요 진짜 빨리 지나고 오셨도록 그때 그때 마마 준비 자산 준비해야 돼 맞네, 성은영 그 빨간색 아, 맞다, 빨간색 그 목장갑이 그때 상상되겠다 그거 진짜 밤실에 걸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일곱이네 아무래도 거의 여기까지 100발에다가 그때 마마 VCR 찍고 바로 왔어요 그 날 맞아요 그 날이죠 다 저도 있어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단체부입으로 돌아왔죠 맞아요 와 그때 이거 처음인가? 단체부입 아니요 그때 너네 진짜 뭐 13시 아, 맞아, 맞아 그때 서가대 끝나고 서가대 맞아, 맞아 그때 됐었어 그때 활동 마지막, 일요일이었어 인간 끝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응 근데 나는 벌써 500일이라는 게 500일이지 신기해 진짜 느낌이 뭔가 색다른 500 500 500, 사실 500이란 숫자를 채우기가 진짜 하지가 않은데 벌써 500 벌써 500 1년 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500 그리고 아이랜드 한 지도 2년 됐어요 벌써 아이랜드 진짜 말도 안 나요 아이랜드 1대 왔으니까 아이랜드 눈 깜짝할,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아이랜드 2대 5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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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러면 이제 너의 그 이걸 편집해가지고 그때 보여주시는 오 그걸 리액션 형으로 찍고 저희가 다 같이 소리 불어볼까요? 어? 뭐야? 시작부터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하고 시작부터 한번 해봐야죠 쌩그린 케이크네 뭐야? 화재경복을 열리는 거 아니겠지? 야무지게 먹방까지 하면 오, 좋다 제가 젓가락도 준비해 드릴 거 아니에요 네 안돼 떨어진 거 아니지? 오케이 500일 5, 6, 7, 8 500일 축하합니다 500일 축하합니다 5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엠아이프 500일 축하합니다 막내기가 꺼주세요 아니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야 상당히 배고픈데 케이크가 상당히 맛있어 보인다 그냥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되나요? 다 같이 먹을 거 다 같이 먹을 거 케이크인데 살짝 점심은 타코야키 먹을 거 같은데 약간 재래시장 우리 그 옛날에 다 같이 그때는 100일이었나? 그 숙소에서 다 같이 다 엎었을 때?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그때는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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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그 그냥 먹어? 연말 아니야? 하핀 휴일이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커팅은 누구합니까? 그때 그거 V LIVE 끝나고 휴가가잖아요 아 맞아 제가 할게요 여기 커팅지 커팅지 어떻게 하세요? 제거 좀 왜요? 왜요? 안 보고 하세요? 난 왜 아 아 아 아 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반응 반응 안질려 생각보다 반응 반응 안질려 생각보다 안질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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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왜, 이거? 아 이거 있어요 흔들지 미자에 꽂는 거 오 이거 딸기 케이크예요? 이상한데? 케이크도 해놨어. 어떻게? 어떻게 잘라야 돼? 한 조각씩 자라는 게 낫구나. 이렇게 해줘. 지금 너무 약간 피자처럼 질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조언을 좀 해봐요. 이거 한 조각씩 일단 십자가로 나눠야지. 아니 그렇게 피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라. 이렇게 단어를 그렇게 잘라. 케이크 논쟁. 오케이. 그럼 딸기가 딱 케이크 논쟁인거 같아. 케이크가 잘라졌던 케이크 논쟁. 막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여기 거의 무슨 북극이야. 어제 진짜 더웠거든요? 몸에 비와가지고. 오늘 비와요? 접시 주세요. 어제 비웠죠? 접시 하나씩. 접시. 형님 먼저. 형님 먼저.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암호 먼저. 땡큐. 왠지 너무 크다. 이럴 때는 눕혀서. 오케이, 먹으면 더 똑같아. 모양은. 아니, 괜찮아. 케이크는 어차피 눕혀먹는 게 국물이야. 어, 그래요? 아니. 국물이었나? 잠깐만, 되나? 아니, 형 안 먹었지. 여섯 간장에다가. 나는 많이 찍지 없어. 와, 진짜 맛있다. 딱 그 명가 그여예요? 응. 뚫어줘. 오, 맛있긴 하네. 확실히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안에 블루베리도 있네. 우와, 일단 베리베리네. 난 이런 좀 안에 뭐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네. 나도. 그냥 깔끔하게 줘. 배가 고팠나? 괜히 또 이사로 넣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이거 뚜레, 뚜레 여기. 잠깐만 모르게 사야되네. 가만히. 이걸 왜 해보셨버리네. 아, 이거 쟤 형. 가만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 내 거야. 자꾸 모르게 하려고 그래. 따라해봐. 그럼, 나 그거 할래. 네. 부럽지가 않아. 잘 안 하고 싶어. 잘 안 하고 싶어. 진짜 중독적이던데. 맞아, 맞아. 근데 라이브 진짜 잘하네. 누구보다. 그냥 음원 똑같아요. 땡. 리듬감이 있어. 리듬감이. 야, 맛있는데? 맛있다. 야, 엄청 맛있는데. 아, 맛있네. 우리가 지금 배고픈이 없어서. 저 이더님께서는 제일 큰 거를. 뚜뚜가 좀 페이크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참아내요? 맞아. 원래 거의 안 먹었는데. 거의 안 먹었는데. 그래서 조금 케이가 작아. 맞아, 일부러 안 먹을 줄 알아요. 갑자기. 이거 같이 먹어요. 그래.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안 먹으면 후회할 맛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먹어야겠다. 원래 먹을 생각 안 했어? 원래 안 먹을래. 딸기만 먹을까? 딸기비타민이 아니지. 딸기먹으면 좀 아파. 아니야, 나 근데. 난 빨리 먹어야지, 빨리 나아. 네? 포크해. 그럼 장훈이 그거 먹을게. 이 아파도. 어? 아파도 딱. 비타민 먹어야지, 빨리 나아. 뭐야. 엔진문도 오늘 간식 추천은. 진짜 두 조각 먹으려고? 아니 아니지. 성민이 형도 먹어야지. 아, 손 안 좋구나. 저 안 먹어도 돼. 아니,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 돼. 먹어. 그래, 안 돼. 먹어. 여기. 500일이나. 진짜 맛있다. 너 우리가 말려주기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 먹어요. 아니야,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남겨야지. 거짓말. 거짓말, 빨리 먹어. 거짓말. 너 지금 우리가 하루,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먹게 해달라고. 이제. 기원은 아니라. 이거야. 약간. 그냥 인진분들이 선우 먹어. 이래요. 우리가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약간. 어쩔 수 없이 먹으네. 이거 아까 안 했을 건데. 너 지금 당일 합리화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죠. 이건 좀 합리화를 해야 돼요. 일단 먹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후회한다, 이거. 다시는 못 먹는 게 있어. 아니면 한 입만 먹어요. 딸기 하나만 더 먹어. 응. 진짜 맛있다. 딸기 한 개 달랐는데요. 안 돼요. 야, 야. 야, 야.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야, 먹어 먹어. 닦아. 고마아. 아니, 형. 제발. 물티시도 네 개 하나 더 있어? 여기 줄게. 근데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추워? 댓글 다 같이 읽을까요? 너무 추운데. 네? 별로 안 추운데. 와, 맛있습니다. 댓글 읽어주세요. 머리 너무 눌려. 동일 모였어. 제이크. 선우 많이 먹어서. 와, 진짜 맛있다. 정원이 잘 먹으니까 좋다. 너무. 마이 무. 지금 청주 비 와요. 어, 진짜요? 아, 오늘 비 온다던데. 어제도 왔었어. 청주. 어제 왔어요. 어, 뭐지? 아, 근데 우유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우유는. 제이크 입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은 보이지 않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진짜 입병이 심하게 났죠. 안 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제이크 입점이 좀 신기해. 와, 진짜. 제가 원래 자주 나요. 넌 입에 무슨 문제가 있지.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럼 약간. 거의 내 입술급이야. 하루가. 깨아지는 거. 깨아지는 거. 거의 입술급으로 진짜 살짝 패시브가 있어. 하루도라도 입을 입밤 안 바른다. 바로 생긴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먹었던 케이크 중에 손껏 펴는 거 같아요. 이제 하나 더 먹을래요. 제가 하나 더 먹을래요. 하나 더 먹을래요. 하나 더. 다음 주 제일 생일이래요. 응? 오. 평생이라고요? 제이. 뭐 갖고 싶어?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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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래. 역시. 이미 갖고 있는. 표정 뭐. 사랑이라면 얼마나 줄 수 있지. 마음만. 그리고 제가 생일 기념으로. 그 뭐냐. 그 방금 아까 몇 시간 전에. 내 생일이. 4월 20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개기도 하잖아요. 그 기념으로. 생일 때. 그. 유니세프 회원제 등록하고 왔어요. 오이. 대박. 개고. 보어. 신. 이준. 유니세프. 그런거에 좀. 이런거. 아니. 기부. 전체적인. 모든 거에서. 도와줄 수 있는거니까. 가장. 뭐. 저는. 언제부터. 그. 빨간색. 페이스에 있던거. 나. 한. 말일쯤에. 우리 팔찌가 되어있게 되겠네. 팔찌. 팔찌. 나 옛날에 그거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 좋아지고 그거 그거 받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좀 대량 돼가지고 활출 때 괜찮던데? 그냥 철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나한테 괜찮아가지고 뭐야? 이거 다 보이는데 앞에? 뭐야 그러네? 이거 다 보이는 거야? 이거 뗄까요? 뚜뚜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술무수차킥 꾸꾸의 실체로 그거 해야 돼 슈퍼증 떼어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사실 킨 이유가 500에 VM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 먹고 맞아요 500에 관련된 내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뭔가 정신없이 와갖고 약간 생각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약간 여태까지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해 보려고 켰고요 되게 많았잖아요 한일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일단 가장 최근 가장 최근에는 오픈마이크 맞아 맞다 오늘 떴다 오늘 어제 나오고 오늘 떴다 오픈마이크 그거 오픈마이크 햄버거집 같죠? 햄버거 못 보고 싶었는데 거기 그 햄버거집이잖아요 록콘 님 록콘 님 록콘 님 빼무스페이거 써서 맞아요 빼무스페이거 써서 버거는 못 먹었어요 맛있게 하세요 새벽에 저녁에 영업 다 끝나고 와서 봐가지고 맞아요 가게도 있었어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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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맛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도록 맞아요 빵의 때까지 정말 미국스러운 느낌 요즘에 느끼는 건데 신인이긴 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뭔가 뭐로 가야되지 벌써 2년 지나다 초반에 완전 진짜 깊게 뜨는 진짜 완전 거의 병아리 수준이었던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옛날 옛날 직캠 막 보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래도 아이랜드랑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컸네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도 완전 다들 진짜 많이 커 근데 이제는 신인까지는 아니죠 신인까지는 신인까지는 아니고 신인까지는 아니고 근데 아기가 약간 뭐랄까 연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은 적응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좀 있잖아 V에 따라서 V에 따라서 V에 같은 것도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막 V에 또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진짜 긴장하면서 이거 뭐 우리 V에 또 진짜 긴장한 거 맞아요 이거 뭐 긴장된다 막 막 긴장된다 이랬으면 긴장된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막 이제 아마추어에서 세미프로 정도가 피파인가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처음에 우리 딱 V에 할 때 그게 뭐예요? 자기소개 한 거 아 맞아 이름표 붙이고 맞아 누군지 못 알아보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름표 붙이고 아 아 맞다 제일 처음 봤어 맞아 아 엔진한테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지? 그리고 500일을 기념해가지고 박수 한번 칠까요? 500번 이렇게 500번 500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일 V에 앱을 이런 좋은 공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 이제 엔진 분들 두 분이라든지 네 좀 많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엔진 그럼 진짜 많은 시간인 것 같다 근데 500일 뭔가 딱 500일 했을 때 이렇게 큰 크게는 안 느껴지잖아요 막 오래됐네 이건 아닌가 근데 진짜로 근데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맞아 근데 진짜로 뭔가 눈 깜짝하면 공 하나 더 붙을 것 같아 아니 진짜 벌써 2년 2년 2년?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2년 반? 근데 아이랜드 합치면 2년 넘쳐 그거 넣었지 그거 넣었지 아니지? 아니지 이제도 거의 아 이제 거의 다행이다 이제 와봤어 어 저희가 6월달에 들어갔나? 5월 말 5월 28일? 네 24 24 그 어정간 그쯤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아마 그때 동기에 갈 때쯤이면 2년 됐어 그때부터 아마 그게 공개됐을걸요? 개인 프로필 맞아 아 그렇구나 아 하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어 안에 들어가있을 때 안에 들어가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제이크가 인기가 되게 좋았어 그걸로 떴잖아 그 깃발이 있었잖아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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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수 대용 아 맞아 그 정원이 막 이러고 있었잖아 누가 내 동생 건드렸잖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시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아이를 나왔지 모르겠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약간 상황극을 좀 만들었어요 맞아 정원이다 정원이다 이러고 있어 동생 건드렸는데 동생 건드렸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패드로? 아니요 그 이렇게 있었는데 연습실 위에 깃발 전광판에 있었잖아요 순이 순이 그거 이제 각자 각자 뭐 느낌있어 누구 막 팔짱 끼고 있어 누구 막 이러고 아 맞다 맞다 쓸데없이 대범하게 뭔가 진짜 되게 재밌었는데 어떻게 진지했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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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할 때 엄청 진지하게 그때 뒷모습도 찍지 않았어 맞아 뒷모습도 막 이런 느낌으로 진짜 뭘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때 거의 촬영 촬영 컨셉 그 안 보니까 시험서 뭐 어벤져스 거짓고 막 그랬잖아 방금 컨셉 그 뭐 안에 건물 다시 가보고 있지 않아요? 거기 시리얼이 다 거기 아직까지 오징어 땅콩는데 나요 아니 거기 말고 바크 때 바크 때 아 아이랜드 하주거기 네모난거 그게 아직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대로 있었어 저번에도 그대로 있었어 한번 마마 아 그때 메드카프 메드카프 그때죠 데뷔하고 우리가 거기서 연습해서 데뷔했는데 못들어가게 같아 오 진짜 아 그때 못들어갔어요 진짜 안됩니다 아 저 여기서 살았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전생했는데 아직 약정 남았는데 가보고 싶다 네 아 그때 거기 안에 무슨 작가님들 같은 분들 계셨으면은 혹시 몰랐는데 아무도 없었을 거야 응 그래가지고 커버가 안돼서 또 가보고 싶다 생각해보면 되게 그때부터 좋아해주시다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죠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진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vm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랬고 오자 토크를 준비했어요 오자 토크 오자 토크 오자 토크 500에 총감 다섯 글자로 예를 들면은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다섯 글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영감 없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영감 있는게 좋죠 네 이렇게 차도 된장국 파워레인절 파워레인절 우리가 파워레인절 영감 일곱 명 다 그럼 나는 저는 블랙 나는 골드 저는 레드 블루 없어 실어로 할게 블랙이 있죠. 블랙이 있어요. 있는 것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약간 트레저 포스 트레저 포스 있었어. 망치 들고 있네. 매직 포스. 망치 들고 있네. 나침반. 맞아. 나침반? 그게 트레저 포스. 아 미쳤다. 모르시는 분 없겠지 설마. 저 트레저 포스는. 다들 시작이 언제야. 매직 포스. 매직 포스. 저 매직 포스 아까 처음이에요. 와이드 헌터. 와이드 스피릿. 와이드 스피릿. 컴투넨. 컴투넨. 잠깐만. 21살 다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네. 너무 진지하다. 추억이 잘했어. 추억이 잘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누구부터 할 거야. 비하인드에서 축구 게임에서 좋은 선수 나왔고 신났을 때랑 지금 텐션이 있었어. 웬바페 웬바페. 아 진짜. 추억 그런다. 엔진 포스. 엔진 포스. 엔진 포스. 엔진 포스. 엔진. 500일 기능에서 엔진 포스 정지하겠습니다. 아 네.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 지금 못 볼걸요? 오글거려가지고.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 그거 꼭 보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500일 소감. 오브자 토크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구부터죠. 저구부터요? 실감이 안나? 실감이 안납니다. 약간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요? 네. 사실 조금 더 아셨나 봐요. 사실 조금 더 아셨나 봐요. 장난 아니고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부담 준다. 형이라면 더 멋진 모음. 형이라면 더 멋진 모음. 저는 잊고 있어요. 생각만 한번 들어볼까요? 저 생각났어요. 제가 성은이 해볼게요. 시간 빠르네. 시간 빠르네. 시간 빠르네. 시간 참 빨라. 이것 좀 해봐요. 시간 참 빨라. 시간 참 빨라. 모자 벗고 싶어요. 모자 벗고. 말이에요. 모자 벗을래. 모자 벗을래. 모자 벗을래. 근데 안돼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거기에 띠기 엔진 사랑해요. 오. 엑소에. 저는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다. 과거는 어땠어요? 밥이 더 밝다. 밥이 더 밝다. 밥이 더 밝은 것 같아. 밥이 더 밝은 것 같아. 밝은 것 같아. 미래가 더 밝다. 미래가 더 밝다. 옷은 제로도인데요. 아. 머리도 밝게까지 없음. 그죠? 속이 밝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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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늘 좀. 옷 또 도와주네. 오. 나 오늘 좀. 오늘 뭐 된다. 가늘이 더 온다. 가늘이 더 왔다. 가늘이 더 왔다. 안 하는 사람 누구지? 아 이거 아니다. 아. 영어도 허용해줄게요. 뭐예요? 영어는. 영어 더 그렇구나. 우영미 모자네. 우영미 모자. 다섯 번이야. 우영미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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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개 자요 지금 4 키 요한 해 요진을 이건사 엔진 탁탁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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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가야지 모두 감사 모두 모두 감사의 모두 감사의 5 그렇다 데이프 감사의 사람의 9점 요점 적혀 연휴 음금 왜 밤에 감사의 감사해. 이 사람 MBTA가 아이인거죠. 감사해. 끝말을 못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해봅시다. 저희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1년 후에 나에게 약간 이런 것처럼. 500일 전에 나에게랑 후에 나에게 오자토크요. 왜 이렇게. 저도 오자토크. 저는 이제 못 보여요. 전? 아니 오자토크로에요 이걸? 네 오자토크. 잠깐. 전. 저거 먼저까요? 전으로 하는거죠? 네 전. 전 웃긴거 아니에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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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거 안해요? 오. 사투리. 재밌는거. 재밌는거. 재밌는거 잘 안해요. 어디서든. 방금 우리 뚜뚜 중에 비슷한 마트. 저기. 비슷한 마트. 우리 사람. 구구상. 저. 전. 해야 될까요?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약간 너무 많이 생각하지마. 이것도 뭐. 명언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마. 생각때로티 할까요? 생각때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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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00일 전에 형이 들으면 뭐 어이없게 하나 해봐. 그죠? 500일 후에 너가 문자를 보내셨어야 했는데 파워레인저. 너 어쩌면 안 돼? 이길 수 없게. 아니 아니 아니. 도대체 뭐니? 보고서. 그때 이승이 형은 약간 뭔지 알걸? 같은 이승이니까. 파워레인저? 역시. 500일 후에도 나는 역시. 파워레인저나 엔진코스. 자 또 해볼 사람.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죠.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전이랑 후랑 똑같이 할게요. 이코 할게요. 이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전에도 똑같고. 제일 중요하죠. 열심히 해라. 잘 돼.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침 흘리는데? 다음. 그럼 저도 똑같이 할게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럼요. 와 진짜. 파키가 없어. 그러네. 진짜. 파키가 없어. 뭐 뭐라 했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니 저도 그러면 과거랑 미래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트렌드가 된 거죠. 저는 행복만 하자. 행복추구형. 갑자기. 행복추구형으로 해라 그래. 행복. 오 행복추구형도 다 돼. 오. 행복을 추구하는 형. 행복추구형. 브랜드. 브랜드. 예 브랜드. 그럼 저는 꽃길만 걷자. 오. 오. 오이. 다들 이렇게 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꽃길만 걷자는 거 어떡해? 어디서 봤어? 안 모르겠어. 꽃길 걷으면 꽃이. 아유. 요즘에 이제 한국어 레슨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점점. 아니 저는 처음 또 알고 있었어요. 아 저요? 네. 니키니까. 일본어보다 한국어 좋잖아. 사실 이거를 거룩해라고 해. 못하네. 아 일본어로? 일본어로. 꽃길이 못해 꽃길이. approach. 하나밍 организ. 하나밍 Economy. 하나밍가지. 하나밍식. 하나밍지닦게. 하나밍지닦게. 공작탄에. 하나밍식. 하나밍지닦게. 고작하는, avoiding 피부. 하나밍지다께. 하나밍지 Specifically. 하나밍지나게. 하나밍지Har Vernon. 100일 후 그럼 파워레인저가 500일 뒤에 뭐가 돼있을까 슈퍼 파워레인저 닌자고 그럼 레고 닌자고 레고 닌자고 이번에 라임까지 왔었어요 레고 닌자고 저는 조심 잃지마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자 500일 뒤에도 아 뭐하지? 나만 하면 돼? 다 그거였구나? 동시 그거야? 동시로 했네 내가 10시 남아요 1타 2기 뭐할까? 500일 후 단백질 챙겨 어때? 단백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단백질 아니 단백질 챙기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단백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죠 이제 오자토크의 마지막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엔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오자토크 오우 이거는 진지하게 가야돼 우리가 하고싶고 진지하게 여기서 파워레인저 하면 엔진 포스 엔진 포스 찐 엔진 포스네 아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진짜 고마워하겠습니다 오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고마워요 오 오 오 그럼 저는 완전 완전 대박 저는 저는 짜쨰빵밥밥 저는 그건 짜쨰빵밥 짜쨰빵밥 그저 그거 계속 만나자 오 좋다 저는 청춘을 함께 해 함께 해 아 청춘을 함께 아 청춘을 함께 오 함께 왼발이 청춘을 그렇죠 하루 otto 누가요? 오오오 하는데? 오늘 500일이라 오행시 하라고 하는거 아니야? 오 오케이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은 누구죠? indeejono 이런 걸 잘 할 것 같아 était 잼이가 갑시다 야 부담 주지마 레츠고 더 나은 미래 오이 오 약간 그 어디 광고에서 약간 노래 가사가 파트 청년장은 창법에 미얀 그런 광고 더 나은 미래 2땡 공사 더 나은 미래 지금 당장 함께 하세요 저는요 늘 감사해요 뭐 하고 싶네요 마지막 테이크 아 아아 자 뭐 즐기지 않았나 쫓으세요 지금 원 영어로 해주세요 나 미세 마치 아우 아우 있어 마스 칭절로 내게 되고 느낌 표까지 느낌 아 아이를 붙입시다 나이 러브 유서 나라지 사안을 어이 수 어떻게 사실 하고 싶어 이제 하는 거구나 탭 잡다 일단 할래? 아 그럴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때 찍었잖아 설날 설날 이거 살짝 퍼지는 게 아니라 뭉치러 간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해볼까요? 일단 한번 이따가 이따 갑시다 이따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한 생각을 치우는 거야 5행시 한 번이나 두 개 500 500일로 3행시? 3행시 500에 3행시? 3행시까지 딱 깔끔하게 오케이 좋다 제이 형이 이런 것처럼 3행시를 좋아해 적당히 좀 해 자 5 지금 바로 개선하게 해 서로가 해줘 월일에 뭐 시간 줘야 돼 500일 500일 오케이 하나 둘 셋 5 5 100 100 100배 더 행복한 일이 1 일어날 거야 우와 오케이 인정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충분하죠 잘하는데? 이거 봐요 진짜 잘하는데? 한 번 더 해볼래요? 이거 또 성운영 이런 것도 잘하는데 나의 소음 왜? 가끔 보면 킬러야 뭐야 명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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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삼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늘이 백 백 백 백 백을 가고 싶다 아 아 4 4 오늘 아 오늘이 오늘은 4 100일을 지나 5일까지 왔습니다 5 1 더 열심히 하자 1 더하기 2 1 더하기 2 한번 댓글에 볼까요? 이런것도 조언이 잘하죠 어 저 진짜 바로 해야지 하나 둘 셋 오 오리고기 내 말라 했는데 오리고기 오리고기 100반 1 1 1 오리고기 일이 없는데 1 야 나 생각났다 오리고기 오리고기에 백반 백김치 싸서 1 일요일에 먹으러 갑시다 오 뭐 그냥 뭐 그냥 예 오리고기 백김치 싸서 일요일에 먹으러 가 백김치 싼거를 일요일에 먹으러 가 그렇게 되겠다 잠깐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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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시까지 다 먹어야 돼 저희 되게 브이비 일찍 켜지 않았어요? 몇시요? 지금 아마 다섯시 일하고 계시고 학생이 계시는 분들 많이 못 보실 수 다섯시 근데 이 중에 몇 분은 회사의 컴퓨터로 몰래 보고 계실 수 저희가 소리 크게 나면 들키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차장님! 부장님은 괜찮은 거예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부장님 일어 부위 아파요 근데 여기 그런 댓글 있었어요 근데 아예 소리를 보시고 보신대요 아 뭐야 크게 약간 바디랭귀지로 보여 드려요 근데 에어팟키 거 하면 되잖아요 에어팟키 이렇게 가려있으면 에어팟키가 살짝 텁게 되셨어요 약간 텁게 되죠 이렇게 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쉬는 공간? 아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왜 레시피 먹는 건가? 왜? 레시피 레시비를 먹어 믹스커피 수요일이네 벌써 수요일이야 내일 모레면 우리 은행장님을 볼 수 있구먼 그럼 이번 주 일요일날은 우리 경청 아 그래요? 볼 수 있겠구먼 형들 서로 챙기려나 하여튼 참 보기 좋아요 댓글 나 모레야 보주면 안 되죠 아니요? 댓글 한번 볼까요? 오케이 댓글 한번 보시죠 몰컴 몰컴 왜? 휴가니까 괜찮다 휴가 휴가예요 수요일이네 부럽다 부럽다 그 뭐냐 그 뭐지 그 잠깐 아 맞다 그 어제 댓글 리버스 쓰는데 정언니 어제 그 나왔잖아요 비록으로 아마도 근데 그거 뭐지 사진 찍은 나왔던데 사진 찍어요 모를 너가 찍고 있었어 사진을 그날 찍었던 뭐 풍경 사진 올렸다 아 어디였지 양옥 동작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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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저도 나왔죠 나갔죠 나갔죠 볼링 제가 같이 하죠 맞아요 겁나고 됐습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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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진짜 잘해요 잘하니까 맨날 가자고 오제 오제도 어떻게 가면은 본인만 재밌어 그러니까 난 진짜 좀 삘 왔을 때는 그나마 치는데 안 왔을 때는 진짜 그냥 저기를 산 넘어가면 옆에 있는 또락에 빠지겠지 아니 그거 대전 에너크라기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손이 이렇게 헐 손이 제이형 이렇게 잡던데 이렇게 하잖아 어 몇 스크린 근데 잘못하면 카로 스턴이 돼가지고 거의 끝에까지 갔다가 반대쪽 끝으로 빠져 근데 보기 좋겠는데 보기 좋겠네 약간 묘기 같기도 하고 살짝 좀 재밌잖아 다음에 같이 갈래요? 생각해 보고 진짜 나 내가 못 쳐가지고 아니 잘 치잖아요 초반에는 잘 치는데 갈수록 이게 힘이 힘이 따르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럼 이제 공개 안 된 사람 그 맛을 하는 거예요 공개 형이 안 된 사람 그 맛을 하는 거예요 공개 형이 안 된 사람이랑 저랑 제이형이랑 선우 형이랑 제이형도 안 공개 안 돼 아니 나는 공개가 됐어 공개 됐어요? 에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잠깐만 스포다 이게 뭐잖아 수영했어요? 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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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갔어 그거 약간 사진같이 뭐랄까 그림지 뭐 그림은 나갔잖아 뭐 그렸어? 스포인가요? 기억이 안 나 수령 수령했죠 지금 내정 스포에서 지금 내정이 나갔죠 네 엄청 괜찮아 제 것이 대박이에요 뭐예요? 아 뭐했죠 아 아 아 대박이네 완전해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네 저도 대박이에요 아 형 형 형 대박이죠 저도 비슷한 거예요 너도 그거 했어? 그거 넣진 않았는데 아 넣진 않았어 나중에 나오면 같이 공개할게요 진짜 궁금해하시겠다 저는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거 말고 그거 받았지 그거 했죠 뭘 받았을까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지 그럼 뭐가 집에 있을까요? 아 아 재밌어 뭐야 이제 500원이 되니까 엔진 놀리는 것도 좀 재밌네요 맨날 엔진 분들이 저희 놀렸는데 맞아 뭐야 저건 뒤에 사람이 있어 없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약간 이게 정적이 틈틈이 계속 있다 응 맞아요 정적이 납돌려야 해 이게 잘했습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오 안 보여도 돼 우리 영화 보면 가면 안 돼 응 한번 나왔어 나왔네 영어가 재밌었어요? 에스파이너맨 봤어요 봤구나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는데 니키랑 같이 봤는데 그때는 완전 잠들어 보겠어요 니키랑 잤어요 전간부터 그래 어차피 뭐 다 못 잠들어 꿀잠자던데 아니 재밌었어요 작고 뭐 영화에서 잠들어 영어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왜요? 영어 못 봐 영어 때 자는 것도 나름대로 명의가 있어 근데 뭐 어제 봤으니까 근데 팝콘 못 먹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게 좀 요즘에 요즘 팝콘 못 먹더라고 팝콘이 없다고 대신 근데 전에서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영화에 집중한 사람이랑 팝콘에 좀 방해해 진짜요? 팝콘이 이만큼 있으면 그래서 광고 볼 때 광고 볼 때 이만큼 먹고 원래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못먹게 막 막 그리고 음료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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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글를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뜯어요 근데 광고도 안 먹으면 다 못먹어요 근데 먹으면 아깝죠 무조건 남면 맛있게 먹으면 진짜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뭔가가 이거 중간에 약간 칼라멜파콘은 촉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꾸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칼라멜을 막 쫄쫄하다가 어 그냥 칼라멜만 먹으면 되잖아 그럼 캐나 맨 안파라요 근데 파랑 아파 중간에 섞어서 파지 않아요 그냥 근데 좀 비싸요 좀 비싸요 야는 좀 비싼데 파랑 야는 좀 근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날지 않나 아 네 그래서 원래 진짜 맛있어 약간 영화 막판에 그 안 익힌 그 아 아 그거 껍질이 껍질 조금 조금씩 뜯어가지고 갑자기 식당을 보면 진짜 아파요 그냥 그것만 먹고 막 진짜요? 맛있잖아 맞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든 속을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씹어가지고 계속 씹어가지고 계속 씹어가지고 계속 씹어가지고 영화관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아 그래 또 밀려왔어 또 밀려왔어 또 밀려왔어 어 어 어 궁금한 점 아 그러면은 질문 타임? 질문 타임 타고 오 그럴까요? 저는 캡처 타임 좋다 네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응 오늘 아침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났어? 저요 그렇답니다 저는 일찍 나왔어요 소원님 나가는 거 봤어요 왜? 근데 맨날 정해선 그거 네? 아 잠겨네 동원이 도자기 만든 거 잘 쓰고 있는데 도자기 만들었어요? 그거 아직 회사에 있어요 굽고 있죠 굽고 있죠 구워져서 왔는데 이제 집에 가져가면 깨질까봐 회사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 그리고 저 아니 예 아 또 그리고 저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가고 갔어요 아 그리고 어제 저 일본어를 쌓였어요 아 그리고 얘기해도 돼요? 그 뭐지?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그 저 신라호텔 가잖아요 그 말해도 돼? 뭔지? 그거 내가 얻은 거 있잖아 아 아 또 나갔죠? 아 아 깜짝이야 제이랑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나도 처음 듣는데 신라호텔인건 모르겠지 어쨌든 제일 비싼걸로 오성급 살랑이니까 아 부럽다 하긴 호텔이면 제일 가야되 그거 아닌 고급 캠프텔 고급 캠프텔 어 지금 약간 공공기진인데 지금 살짝 지금 눈은 안 맞으시지 아 신라호텔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뭐 뭐 있고 살짝 비즈니스호텔 그런 거에요 뭐 출장 호텔 많이 있는데 이름 비슷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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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라호텔 진라호텔 진라만 파는 거 진라호텔 뭐예요? 고구려 호텔 있어 뭐예요? 고려호텔 있어 고려호텔 있어 고려호텔 있어? 오 뭐 야 뭐 한번 어떻게 마저 오게 해야 되는데 다시 그대로 당겨 그대로 당겨 그대로 당겨 그대로 당겨 아 아 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해 주세요 아 아 네 네 네 자기전 루틴이 있나요? 자기전 자기전 안돼 무조건 저는 육팔 무조건 육팔 무조건 양치 무조건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뭐 먹으세요? 뭐 먹으세요? 아 제일 마지막이야 그 심리 알겠어 제일 마지막 무조건 뭐라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양치 안 해놓고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먹고 늦게 잔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이제 아 아 이렇게 안 먹고 그냥 자야겠다 하면서 이빨 따고 딱 하는데 화장실에서 누가 씻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 맞아요 아 뭐 씻을 때 그때 살짝 멘붕이야 아침에도 약간 난 소리 듣고 기다리는 물소리 창원샤 아 길가정말 오 그거 잊지 저도 성원이 엄청 오래 씻어 나 오래갖어? 아침에? 아침 아 그건 너가 성원이시야 나 10분 동안 그냥 뭐지? 양치하고 면도 먹었는데 넌 안 뛰어나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왜 이렇게 길게 느끼지 근데 아침에 좀 길게 느끼지잖아요 근데 저도 딱 같은 방이니까 알잖아요 니키가 진짜 니키가 제일 일하는 거 힘들어하고 성훈이 형은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봤는데 의사한테 왔다가 방에서 성훈 씨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고 나가시면 이렇게 눈 떠요 신기하다 나가시면 눈 떠요 어떻게 왔어? 좋아 아니 이렇게 안 아니 아니 너무 일어나는 게 난 얼굴 빨개졌어 호그단 호그단 왜 얼굴 갑자기 원래 안 빨개지는데 이불 속이 좋아 맞아요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오전에 오셔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고 아 네 가셔 그럼 가시잖아 가시면 그냥 바로 또 자 또 오셔 나는 진짜 일어나야 돼 내가 어제 어제 나 독방 살잖아요 문을 잠가 놓고 잤단 말이에요 실수로 잠가 놓고 잤는데 아침에 그 유땡 매니저님께서 네 아 희승 씨 들어갈게요 이러고 젓가락으로 찌르는 소리 아 쪼쪼쪼쪼 대박 이거 하자 그렇게 춤춰 들어오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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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안 돼 저희 우리 방은 이거 있어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이제 하나 방은 실시 자 들으러 갈게요 툭툭 아 저의 저 기기 반기라고 하나 너무 밝아서 잠기와야 잠기와야 제가 그 비니 보는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막 뭐 진짜 진짜 바로 깨 그래서 한국끼면 다시 못 잡는 난 절대 개선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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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눈뜨고도 자던데 그냥 일어나가도 더 해야 내가 앉아 아니 그게 아니잖아 일단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대하면서 일어나면 여기 2층 침대니까 여기 걸쳐있는거죠 거기에 이러고 진짜 가만히 있다 눈둔 깜빡이 담아서 멍때리고 있어 아주 멍때리시가 필요해 이 상태로 진짜 그냥 말 말 시켜도 계속 가만히 있더라 그냥 웨이크업 그 시간 멍때리시가 필요해 내가 양식하고 뭐 이렇게 옷 다 입고 하면서 다시 왔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근데 나 요즘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좋은가요? 네 기분 좋은 뭐 500일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네 500일 나는 늘 씻는게 늦게 좀 더 자라고 그쵸? 아 그러네 배 자러졌네요 그거 서원이가 다 씻으면 일어나면 그니까 네 진짜 마지막에 자는 그게 제일 기분 좋은가? 뭐가? 제일 마지막에 5분도 자는게 제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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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서 깨울 때 또 자는 거 같아 그래서 저희 맨날 늦게 돼 맨날 늦게 돼 맨날 늦게 해 봐 갖고 아침 약간 스케줄 하잖아요 성은영이랑 니키는 조금 늦게 봐요 오전에는 성은영이랑 니키를 볼 수 없어 맞아 약간 늦게 출발하는 멤버 중 그 성탈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 잠이 많아요 나는 너무 잘 깨니까 센티브이 나를 먼저 봐 어 저도 저도 난 더 자고 싶으면 돼 그냥 더 자고 싶으면 돼 깰지 않아서 깰지 않으니까 깰지 않으니까 나는 준비로 5분만에 하니까 10분 전에 깨워 나 진짜 거짓말 하시고 오늘 3분 걸렸어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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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3분씩이나 걸려 느끼려 하는데 준비도 대단하다 좀 더 빠르게 써야 되는데 난 저는 그냥 출발 시간을 깨워 출발 제이씨 지금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럼 그냥 갑니다 바로 그렇군요 네 그럼 늦지 않아요 네? 그럼 늦지 않아요 은근 안 늦죠 제일 많아 늦지는 않아 준비는 안 해요 준비는 안 해요 준비 시간이 거의 전날에는 8시 8시 이마 닦고 나가다가 그냥 옷도 다 준비를 해 다음날 입을걸 생각해놨 나도 생각해놨 생각해놨고 아침에 일어나자 맞아 붙어있고 시설때 생각해 뭐 이럴까 난 의원님께는 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옷자 앞에서 계속 주무수 놓고 서서 입었어요 계속 다녀 계속 다 계속 아침이라 거리가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런거 그거 생각하는거 기상시간 하니까 저희 새벽 스케줄 할 때 있었잖아요 하고 새벽에 하고 아침에 일찍 깰 때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 보통 막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이건데 보통은 그때 너무 피곤하니까 다들 여러분 25분 지났습니다 이랬었어요 네 2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25분 지났습니다 너무 피곤하려고 병원 가는 스케줄였나 그랬었는데 근데 그 뭐냐 와 근데 그 다음날 입을까 생각 안 넣어놓잖아 근데 엄청 피곤한 스케줄 있잖아 두세시간 자고 일어난 스케줄 그런데 딱 일어나면서 그냥 무식중으로 뭐 챙기러 그러면 막 나중에 정신들때쯤이면 막 빨간색 티에다가 보라색 바지 입고 있다니까 진짜로 어 진짜 나 이상해 나 트레이닝팬츠에다 부츠 신고 나와가지고 입고 그럴 때 이제 세션 그 넥스트 아 넥스트 선도자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서 어 충격적일 때가 되어놨어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항상 챙겨놨어 멋있네요 방향을 챙겨놔요 다음부터 잠을 한 바닥에 다 있어 아 잠을 잘 자는 걸로 물론 오백일은 그동안 아침에 대해서 얘기해 아침이 그동안의 아침 교체 사연할까요 오케이 드디어 이걸 할 때가 맞고 오케이 오늘 또 비 오니까 아무래 왔었으니까 아 왔었는데 네 왔었어요 하나 둘 셋 네네 다 나와 너무 그건데 무슨 매틱으로 나가네 어디로 다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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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어떻게 되는거야 동석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이건 좀 그렇죠 손을 뿌려도 돼요? 응 어차피 누가 같이 와야 되는 거 저 안치면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할까?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삼십 샤라라라라 저 웃으러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이야 잘 뿌려야지 내가 알려드렸어 너가 뿌려잖아 나는 모르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갈급한 진상 오케이 여기서 할까? 갈급한 진상 치우면은 이거 구애불 이게 이름이 될지 몰랐어 어? 나쁘지 않은데 뭐라고? 돌을 켜놓고 치우는 거까지 다 찍는거야 나 진짜 갈거야 아 뭐해요 잠깐만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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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이렇게 다 두 명? 여기 다 두 명? 안 되는 거? 가위바위보! 안 돼! 우리 성운이! 우리 팀 성운이! 딱 이 두 명이 정리하는 모습까지 찍고 가네요 그러면 저희는 500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엔진자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천일까지 금방 화이팅! 다음 때도 봐요 이거 껴놓고 치우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역사상 최초의 정리VM 엔진 사랑해요 파이팅! 정국이 그런 거 없나요? 정원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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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다 지워? I love you! 화이팅! 지우고 인증 사진 남겨도록 하죠 안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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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맘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치우는 거 다 보여줘 이거 우산으로 다 들어갔어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